하이팬즈 안녕하세요 리뷰원 문희입니다 지겨운 커런트 어떻게 구매하고 계세요? 저는 집에만 꼭 박혀있었더니 찌포동하고 뻐근하고 벌리고 그러더라구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서 특별한 솔루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바로 바디프렌드 마사일 체형인데요 이 모델이 바로 헬리스2 벅언니 신상입니다 여러분 하이팬즈 허리 부분 해주면 엄청 시원하네요 지금 종아리 부분이 엄청 시원해요 종아리랑 발이랑 헬리스2는 특징이 뭐예요? 퇴퍼를 받은 수면 프로그램 매일 마사지 스물다섯가지 구체적으로 마사지하는 넥시 악마 모듈 핀세피로 또 정신적 피로를 손바지로 관리할 수 있어요 너무 시원하다 내가 잠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잠 될 것 같아요 하이 Welcome to my house!